에브라 선수는 어떻게 지냅니까?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텐데 아 그래요?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에브라도 참 참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메이드 몇 번 출연해가지고 성격 좋아 에브라 친구도 있으세요? 지석이하고도 친구도 있지만 에브라하고도 축하드립니다 아 굿바이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냅니다 나는 바보냅니다 나는 바보냅니다 이즈